콩 콩 골라내지 말고 골고루 난 콩 정말 싫은데 그리고 엄마 왜 매일 똑같은 반찬만 줘요? 난 콩이랑 멸티 싫은데 어허 이하루 음식 투자원 못 쓴다고 했지 멸티가 다 째려보는 것 같아 마시멜로의 대폭발 오늘도 우리가 만들 쿠키가 최고다요! 우리 까까 최고 최고 최고다로 한입 쏙쏙 샤르르르 노가노가 원석월석 달콤 샤르르 까까 마시멜로니 샤르르르 까까 자 딩동씨 최고의 쿠키가 나왔다로 우와 우와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나도 하나 줘 그래 자 오늘도 맛있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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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과자 맛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응 맞아 다 똑같은 맛이야 마시멜로 아니 어머나 샤르르 족제 쿠키 이렇게 다양한데 뭐 마시멜로 친구들 말이 사실이야 질렸어 얘들아 얘들아 좀 조용히 하라고 마시멜로는 봉봉씨 돈초코가 만든 봉봉쿠키를 먹어봐야 돼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랄까 그 유명한 돈초코의 봉봉쿠키? 그게 그렇게 맛있다며 그게 그렇게 맛있다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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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들아 우리 쿠키 먹지 말고 다 나가봐라 라라 오 열심히 만들어줬다니 봐 맛이 다 비슷하다놔 고마운진 모르고 뭐 돈줍국 공범쿠키 이 나쁜 장난감들아 우리 쿠키 자신 안준더러 자아 이제 시작해볼까 알록달록단 추추 코 따지 사탕 나와라 꿈뚫꿈뚫 단추추 치렁이 젤리 나와라 추추추추 단추추추 놀라워라 단추 마녀 성취 추추추추 단추추 깜짝이야 단추 마녀 간식 번식 흐흐흫 隊 자자자 아 맛있겠다 완성이다 먼지야 아 너무너무 맛있겠다 자자자 얼른 먹어봐 네네네 마녀님 왜그래 왜그래 너무 맛있어서 그래? 마녀님 그냥 제발 사먹어요 마녀님의 요리 마법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뭐 야잇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요 마녀님 우리 그냥 자리를 카페까지 사먹어요 네네네 역시 그러는게 좋겠지 가자 먼지야 아우 가자 가자 정말 속상하다로 맞다로 이런 기분으로 간식을 만들 수 없지 차라리 카페 문 닫고 휴가나 가자로 좋다로 그동안 쉬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실컷 놀다 오자로 어디 우리 없이 살아보시리라 간 멜로 간만에 산책하니 정말 좋다로 맞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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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시다다로 미끄라무리 그럼 우리 만단과 대박다로 이게 무슨 냄새지? 방금의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거야? 당근이 싱싱하다로 맞다로 니들 당장인다로 차라리 카페는 어쩌구 여기 이러고 있어? 단추만요 우린 힘들게 매일 간식과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우리 쿠키 안좋아한다로 화나고 셀팠다로 아 그랬구나 아 겁봐라 걔들이 그렇게 말 모른다 너희들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음식을 만들어주면 뭐하니 안그래? 그러게 말이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편식에 간식투정이나 하고 어리석은 장난감 녀석들 너무 속상하다 울지마 울지마 그 녀석들한테 만난거 해주지마 은혜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해줄 필요 없어 은혜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해줄 필요 없어 우지야 위로해줘서 고맙다로 단추마녀 우리가 그동안 널 나쁜 마녀로 오해했나보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데 뭘 듣다보니 그냥 단추마녀 우리랑 같이 캠핑 음식 먹자요 그래 그럼 그럴까 냄새 근사하던데 정말이냐로 어서 먹어봐라 좋아 좋아 먹어볼게 어떠세요 어머니님 왜 그러냐로 맛이 없냐로 너무너무 맛있어 어머 이거 천국의 맛이야 뭐야 뭐야 마시멜로 우리 집에 가자 너희들을 이 단추마녀님의 단독 셰프로 임명해야겠어 마시멜로 셰프님들 이 단추마녀의 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천국의 맛이라고 우린 이제 셰프자라 노랄랄라 노랄라 노랄라 아 생각이 아 안나 이럴 땐 오만나 쿠키를 먹어줘야 멋진 노래를 휘리릭 만들 수 있지 야호 오만나나나 오만나나 오만나나 마시멜로 어? 어? 마시멜로 어? 마시멜로가 어디 갔지? 네 하루 샤르르 카페 문 안 열었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라? 샤르르 쿠키 먹으러 왔는데 헛수고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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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봐봐 마시멜로가 남긴 편지야 어? 어? 헉 잘들어라 장난감 친구들아 정성들여 만든 우리 간식 맛없다고 불평했지롱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를 떠난다롱 으악 으악 마시멜로? 화 많이 나왔나봐 얘들아 어쩌지? 어쩌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안 그래? 어? 그게 말이 돼 잘 사는 못해 잘 사는 못해 킹수수 어? 당근 케이크 만드는데 양파를 왜 빠? 으악 눈물 나 아 매워 킹수수 어? 당근을 도대체 언제까지 썰어야 하는 거야 어? 아 잠깐만 이게 아닌가? 어? 아니 하루 밀가루 반죽은 잘 돼가? 응 근데 킹수수 나 발 많이 아픈데 어? 어? 어이 아니 마시멜로는 진짜 힘들었겠다 그동안 우와 다 만들었다 네 빨리 먹자 너무 배고파서 방귀 낄 힘도 없어 흠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좋았어 포크 출동 숟가락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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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시멜로, 우리가 잘못됐어! 돌아가 마시베로